네 안녕하세요. 퉁퉁입니다. 내약 강습 타구! 과연 얼마나 빠른 공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쿨곰에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험에 참가자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서른 여드리고, 우영만입니다. 한 몇 킬로 정도의 강습 타구까지 내가 막을 수 있다? 100에서 160 정도. 우와 123! 120킬로까지 준석이 형이 공을 때려봤는데 어떻습니까? 100에서 110킬로 정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80킬로 정도가 쎘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재라고 하고요. 25시고, 신산서울병원에서 뛰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3루를 많이 보고 있고요. 아 유격수 3루. 네.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박상현이고, 이루수랑. 네. 유격수 3루. 오우. 나이스! 자, 좋습니다. 구속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는 80킬로대. 오케이, 83. 80킬로. 보셨죠? 세 번 안에 한 번을 잡으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와, 나이스. 오우. 70킬로대보다 더 잘 잡으시네요? 네, 열심히 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야죠.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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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킬로. 90킬로는 좀 빠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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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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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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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이제 순발력이 조금 생기긴 한데. 네.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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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한 것 같으면 기권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오우. 오우. 자, 여기서 탈락.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네. 탈락. 오우. 나이스. 오우. 오우. 아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110킬로에 맞춰서 치는 것도 참 능력이네요, 형. 네. 오우. 오우. 나이스. 114. 네. 이제 120 들어갑니다. 120.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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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이 130kg을 칠 수 있어야 하는데 130kg 들어갑니다 133kg! 오, 한 번만 잡았어 네, 패스! 아웃입니다 수준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바운드가 다른 연식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아, 놀랍습니다 구영관 님이 110kg까지 박상현 님이 120kg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재 님이 130kg대의 내야 타고를 잡아 내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시죠 아... 네, 이번 차원에서 야구 해석연 최준석 형님과 디디전 위구에 뛰고 있는 세 분과 함께 재미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야구 디디전 위구는 라이브 준비와 함께 이런 다양한 예능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굿모업! 알람설 좀 해주세요 알람설 좀 해주세요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